나 서강준이지 인정? 소강준 박은강준 그러니까 얼굴이 아 그럼 너도 소한별이네 소한별 아니 아 근데 승현이랑도 술 먹방 오랜만에 털타임 놀긴 했는데 맞지 얘들아 저번에 술 먹으려다 못 먹었잖아 나 술 땡기긴 해 근데 뭐 간단하게 간술 좀 땡기긴 한데 야 룰렛을 먹방 할까 오랜만에? 야 룰렛을 먹방 박한별 닮았다는 말이 많이 올라왔어 염색하다 기분 좋겠다 기분 좋으면서도 네? 대신 한 곳에서는 약간 좀 불안해 왜? 이렇게 칭찬 하나 날라오잖아 여기 열개야 아니 얘 요즘에 막 유튜브도 그렇고 박한별 닮았던 거 저희가 많더라 일단 식스 할게 식스 식스가 뭐야? 아 세븐했네 재밌었다 인정? 아 그럼 박한벌 해라 박한벌 아 오케이 알겠어 일단 벌받으면 박한별 할게 박시내요? 나는 근데 얘가 닮았다는 연예인이면 최수빈 박시내 박한별 박시내가 제일 아니야? 너는 그냥 승인이지 니가 제일 이뻐 아 채수빈은 진짜 아니에요 채수빈 진짜 우리 엄마도 낳고 채수빈 닮았다고 했어 그래? 응 난 우리 엄마도 낳고 차은우도 닮아서 하니까 영진아 니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건 좀 아니지 그건 인정이야 나 성황주도 진해 인정? 소강주 작은 닭발? 그러니까 얼굴이 너도 소완별이네 소완별 아니 손가락이 손가락이 또 하나니까 소완별 소완별 너희는? 너희 집 자존감 높고 전 자존감 높아요 여러분 얘가 자존감이 나는 거지 나는 자존감 개높지 난 네잘난 맛에 사는데 내가 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가끔 싸대기 마렵죠 술이나 한잔 먹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? 난 다 좋지 그래 술 먹으면서 소통도 오랜만에 하고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간술로 나 어때요 여러분들 왜? 나한테 포샷만 개업해 야 이거 뽀얀게 오빠 얼굴만 가져가네 아 그거 없어도 이뻐 야 근데 진짜 나한테 왜 포샷만 안 들어갔네 카메라도 안 해 이런 좀 민망하거든요 여러분들 기간을 딱 무시하냐? 사람이 이런 사람을 안 인식해 빨리 아 미간이 넓어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거구나 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미간이 넓으면 시야가 넓어지나? 야 이게 뭐게 어떻게 형을 죽일까 진짜? 멀봐 멀봐 쭈꾸야 멀봐 멀봐 쭈꾸야 멀봐 멀봐 쭈꾸야 멀봐 눈깔 돌아간다 쭈꾸야 집중 안 해? 그런다 새끼가 지금 눈깔이 존나 돌아가 너무 뭐 말해봐 아우 너무 섹시해서 김인우의 매니저 면은 내부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를 뭐라? 돈같이 해 그렇지 아니 존나 웃긴게 나 이거 똑같아 볼게 아 진짜로 이건 해야되겠고 봐야겠고 이거 먹어봐 아 쭈꾸야 쭈꾸야 그럼 웃은 거야? 야 되게 낙하 빠졌다 얘들아 그냥 푹 털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짠 짠 짠 서로 안좋아서 먹여주잖아 기분 좋게 나 판만두 나이 닦게 내 손으로 먹을게 아니야 아 눈 감아 아 아 아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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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어 포상 아 근데 진짜 나 만든 줄 알았나 봐 진짜? 나 제대로 감쌌지 어 혀로 그냥 여기를 착 감싸던데 나도 안주 알았어 눈 감아 뭐 줄까? 여기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면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금방 응 깜짝 놀랐어 나는 입이 아니야 딴 데인 줄 알았어 아 아 뭐? 딴 데인 줄 알았어 야 느낌이 내가 요만하겠냐 이거 한 10개 겹쳐놔야 돼 나는 내가 이만하겠냐고 대깽종이요? 썸파워라고요? 아 거기에 존나 알바 나 어 나도 사격 잘해 어 나도 사격 잘한다고 응 어쩌라고 쏴버리고 싶다 진짜 사격 잘한 게 없더라고 나랑 진짜 사격 낼 뻔한다 나랑은 재미로 오빠 봤어? 그 날 사격한 거? 만발이었어 나도 만발이야 내가 장난친구 리얼 스나이퍼야 나도 여군급이야 어 진짜 존나 맑고야 돼 이렇게 긁어져야 한다니까 이 오빠는 내가 자존심 긁어줘야지 아 하자 안 되겠다 어? 야 당장 가자 이러지 너 지면은 비킨지 한 번 더 할래? 오케이 내가 이기면 어떡할 거야 내가 이기면 오빠가 비킨 입어 알았어 내가 삼각반스 입을게 네가 이기면 아 진짜 얘가 이기잖아 얘들아 그 삼각반스 알지 여러분들 이 삼각반스 진짜 이렇게 입은 거 그거 입을게 볼나 보드라진 거 알지? 엉덩이 라인마저 쫙 이렇게 달라진 거 어 내가 이기면 너 비킨지 한 번 더 놔 오케이 응 아 이거 너무 웃겨 러브샷 갈게요 왜? 러브샷 갑니다 뭐 하냐 어? 내려 어? 내리라고 보고 있니? 아하하하하하 야 보고 있어? 보고 있냐? 야 우리 어디서 살까? 아니 형아 이색이 성심 생각났네 이색이 왜? 방송인이면 다 보여줘야지 성심 개웃기네 방송 많이 넣었다 응 아메리칸 타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어 우리 인오빠랑 너무 셨다니까 너무 잘 달아가 흠 오 야 룰렛 결과는 엉덩이 싸대기 누가 누가한테 뒤졌어 야 나는 귀 한 번만 더 놔 인오 야 진짜 제발 야 한 번만 진짜로 진짜 제발 더요 야 그거는 진짜 무기야 엉덩이 터져 미친 거 아냐 그럼 뭘 때려 이걸로 때려야지 인오야 가자 인오야 가자 내가 가자 빨리 일어나 인오야 골로 가자 이런 뜻 아닌가요? 아 맞고 있어 아 쟤가 만든 거 맞아요? 잠깐만 기다려봐 이 따가워 7등분 있나요? 아 저 5초 된다 5 4 와 갑방님 어 이거 무슨 라면 야 무슨 라면인지 맞추기 콜? 오케이 나 국물 먹으면 알아 나는 면이랑 국물 한 번 먹어볼게 아 뭐지? 맞추는 사람 뭐야? 맞추는 사람 엉싸 아 나 정답 나 알았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층새라면 축구야 이거 라면 정답 봉지 갖고 등장해봐 됐지 않아 와아아아아아아 김인호 운동기 졸라 돼 너 딱 돼 틈새라면을 뜯어 축구야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빨리 엉덩이다 돼 줘 봐 알았어 될 게 아이씨 어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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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난리 아 알겠어 아 뭐 아 시범 시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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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어 걸리면 아 진짜 내 하늘 모두 다 쏘고 쏟아 부어가지고 쏴 진검했는데? 아 누구야 형님? 야 축구야 패딩 갖고 와 넌 뒤졌어 에어컨 꺼 설마 저희 삐질 거 아니죠? 조용해 그렇게 유도하지 마 나 내 마음이야 도와 아 빨리 가 수면이 맞아 이거 거울이 털이거든요? 와 에어컨 덮었어 이 새끼 와 졸라 따뜻해 아 개나워 다 넣어요 다 넣어 엉덩이 싸대기 누가요 형님? 형님 드디어 가시 아 귀에 가 돌아 돌아 아 이거 벗어 잠깐 패딩 안 돼 아 벗어 5분 동안 입어야 돼 이거 분명이야 어떨 수 없어 아아 씹 크 크 크 반대가 뒤졌다 손자로 이 날만 기다렸다 아 내일 꼼꼬마 찍을 건데 여기 여기 때려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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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다 살이 많아가지고 내놔 어 어 그냥 시원하나 봐 이 정도? 응 아 뜨거워 진짜 왜 아 그냥 갔어 아 제가 요리하려고 아 그냥 갖고 왔어 응 아 아 아 에어컨 이렇게 좀 타버려면 안 돼 에어컨? 에어컨? 재밌어 그치 안경 왜 써? 저장태라고 할까? 내 마음이야 어 왜 나한테만 그렇게 차가운데 진짜 또 짠다 진짜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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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아연 호아연 화이팅 하는 거야 알겠어 호아연 화이팅 화이팅 이리 보까 다음에 또 뵙게요 여러분들 안녕 Tiffan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